트위니스 드라마 스타 남자 부문 오지호 그 여자 틈이 하나 없어 이게 얼마나 비슷한 방한테 이승기 그만 알아보이 자식이야 이종사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친구야 죽여버릴 거야 이진혁 소중한 기억을 모조리 박살 내꼬 조인석 내가 형 이 손에 죽어도 되잖아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3 엠레의 트위니스 조이스 트위니스 드라마 스타 남자 부문 이진욱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진욱씨는 TVN 드라마 9에서 시간을 되돌리는 신비한 향의 소유자 박선우 역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명품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을 박선우 아리하게 하며 무한내력을 선보인 이진욱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그 나인에서 쓰였던 그 향초인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네 기억이 납니다 아 수상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그 트로피가 너무 깜찍하네요 이런 거라면 평생 간직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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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